Q. 굿즈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자? 저는 개인적으로 굿즈들이 티가 안난다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티가 안났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.. 잃고 가능하게끔 이렇게 피크 모양으로 된 실버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트 그 그 뭐라고 하시고요? 뭐 스포드 노란 색깔 예 노란색 BTS 로고 괜찮았어? 이유 이걸로 연주는 못하지만 기타치는 나를 생각할 수 있게 셀러랑 소재 그리고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디테일이 있으면 실버인데 약간 약간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 실버도 완전 빤딱빤딱한 실버가 있고 약간 좀 거뭇거뭇하게 약간 쓰인 듯한 돼 있는 걸로 네 무광 맞아요 무광 피크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되는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 너무 얇으면 휘거든요 물러서 피크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삼각 피크가 있고 이렇게 생긴 피크가 있는데 그거는 예뻐보이는 걸로 그리고 꼭 피크 크기가 아니에요 좀 조그마한 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 피크인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목걸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면 가슴 파가 이 정도 좀 더 짧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개에서 이 정도 네 네 몇 이런 식으로 피크 모양이 이제 좀 방패 같기도 하고 실버 그 처리를 하면 안에 그 까매져요 그 약간 빈티지스럽게 까매지만 안쪽은 그렇게 체험이 될 것 같고 양면 실버 오스포드 노트 플러스 케이스 오스포드 노트가 케이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케이스가 따로 필요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첩 대듯이 BTS 로고 아미 로고 케이스까지 한 세트로다가 그럼 BTS 로고 아미 로고 최대한 이 디테일을 살려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사각형도 괜찮다 이거는 이제 뭐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카주 근데 이제 사피아노나 아주 고급지게 그냥 일반 인조가 좀 너무 좀 저렴해 보인단 말이에요 잘 찌어지기도 하고 눌러서 사피아노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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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S 노트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그 얘 뒤쪽으로 뭔지 아시죠? 이런 식으로 왠지 그리고 흰색도 있으니까 흰색도 안 하고 노란색은 검정색 줄여야 되고 흰색이 빨간색 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보라색 줄로 합시다 보라색 줄 BTS 아미 이렇게 해서 케이스랑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광 펜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럼 안에 펜 한다고 하면 펜 컬러 정도만 펜 검정색으로 해야죠 그냥 검은색으로 아니 아니요 바디 컬러는 이제 뭐 보라색도 괜찮고 케이스가 검정색이라면 보라색 디테일들 이런 로고 같은 것들은 좀 작게 알죠 그냥 찍어내듯이 이 가죽에 뭔만일 줄 알죠 안 보이게 약간 가죽으로 구체긴 한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목걸이도 그렇고 근데 이제 회사 이런 데서 쓰기에는 결제 받으러 가거나 이제 뭐 메모지를 전달하는데 BTS 그러면 약간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관하는 용도로는 안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목걸이에도 BTS만 안 적혀있으면 로고만 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잘 음 그런 식으로다가 펜 또 이제 싹 그냥 로그 한 겁니다 일단 뭐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이제 그 목걸이 피크 목걸이 그리고 연주는 아마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 노트는 제가 항상 작업할 때 쓰기 때문에 일기를 쓰셔도 좋고 여러가지 메모들 가계부를 쓰셔도 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되게 박력있게 뜯거든요 재밌거든 이제 붙여놓으셔도 되고 아무튼 일상생활을 어디에서든지 저희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로 구매하고 왔고요 저 정도면 뭐 인근 슬쩍 로고 봐도 뭐야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제작을 했으니까 많이들 써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말씀 주신 디자인 관리에 대해서 좀 표가스로 제외외신을 해봤거든요 이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삼 크기는 지금 1.5에서 2cm 정도를 말씀 주셨었어가지고 저희가 봐봐 온 거 기준이 3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는 괜찮으신지 거쳤어요 응 네 괜찮은데 보시고 제일 생각하셨던 거에 가까운 거로 골라주셨죠 음 당연하게 얘 아니면 얘가 날 것 같은데 B 아니면 B요? 네 그러면 이거는 샘플 보여드릴 때는 요체인 타입으로 네 요건 너무 네 내려오는 위치를 말씀 주셨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5 45 45정도 40이나 45 너무 짧게 네 네 이렇게 좀 차야 되는 거면 좀 안 날카로운 게 좋죠 음 요즘에는 목걸이에 이렇게 뒤쪽에도 참을 작게 하나 정도 다하는 타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조금 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면 뒤에도 이런 참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손이 들어간 걸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 네 노트 세트 보여드릴게요 네 나 예스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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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냥 요 예 고개에 딱 말씀 주신 소재인 것 같아서 네 고거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여기 키도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잡아와봤는데 저희가 컬러를 이렇게 세 개로 잡아와봤어요 이게 사실 기존 아스포도 좀 가까운 형태인데 어? 노란 색깔이 좋으신지 저는 노란색 봤어요 그럼 노란 색깔로 할까요? 네 그러면 BTS는 그냥 노란색 배경으로 하고 그때 아미는 하얀 색깔 배경으로 말씀 주셨었거든요 아니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분홍색보다는 변홍성이 얘가 좀 나았긴 하겠죠 그럼 노란색, 흰색 이렇게 네 뚝딱 얘가 제일 예쁜데요? 깔끔한데요? 파이프, 퍼플, 블리를 입고 보라색으로 하시죠 보라색으로 네 그럼 요렇게 해서 샘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샘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끝난 건가요?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구성은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카드나 엽서류 같은 거 나올 수 있게 최대한 주머니 좀 많이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게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막혀있는 타입이고 얘는 안에 틀려있는 타입이거든요 넣어주실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거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뽑는 것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둘 다 있는 타입으로 BTS 버튼이 저희가 보라색이랑 노란 색깔 두 가지 다 보고 싶다고 하셨었어서 보고 어떤 타입으로 진행할지?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요런 색깔 좀 해드릴게요 네 양면이 양면이 돼야 돼요 네 그 친구들이랑 음 뭐 요 정도 넓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괜히 보시면 네 네 네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음 음 뒤쪽에 여기 그때 보였다던 것처럼 약간 참 같이 요렇게 BTS랑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참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피아노 이제 우리 마음에 네 저희 공감으로 MPTS로 들어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기는 얘가 맞는데 이게 실사를 쓸 때 좀 크지 않을까요? 네 저희가 봤을 때 살짝 실사 거의 피크 크기인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좀 줄여본 거거든요 두 가지로 베기를 두 가지로 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로 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로고가 조금 더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살짝 위트로 좀 쳐진 중심만 좀 잘 잡으면 각 체인에 2mm가 나은 것 같은데요 이게 작아지니까 길어지면 길이 자체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길어지면 이게 면밀이죠 이게 면밀이죠 비슷한 거 아니에요? 네 한 번만 들어야 될까요? 이게 약간 좀 제가 좀 길다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네 사실 얘는 되게 반짝거리는 밝은 느낌이고 그렇죠 얘는 좀 톤 다운된 건데 얘의 톤은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? 맞춰가는 게 좋죠 이거에 맞추는 게 좋으신 거죠? 네 근데 지금 얘가 뱀펄이어가지고 좌우 대칭 같은 게 안 맞긴 한데 이런 느낌 네 이런 거 괜찮으세요? 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최종 제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노력이 담겨 있는 제품들이니까 야미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품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이제 골라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